고향에 더 많으셨네요 궁어예신 무슨 아이스크림이라고요? 아이스크림 붕어빵 clean 나 아이스크림 붕어빵 또 처음 듣네 지금 붕어의 신께서 아이스크림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크림 붕어빵 자, 이리와. 받았어. 애기 줘요. 요런게 또 제맛이야. 음, 맛있네요. 요게 또 쏠쏠합니다. 물어봐요. 음, 맛있네요. 음, 맛있네요. 음, 맛있네요. 음, 맛있네요. 음, 맛있네요. 신기하네. 뭐하는. 입 벌린 붕어. 이 입 벌린 붕어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쫙 하는게. 네, 어. 네. 아, 진짜 뭐 드려요? 아이스크림 붕어빵? 예, 잠깐만요.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인기인가 보죠? 응? 아하하. 좀 식어 있지? 어, 저거 스포. 내 맛을이야. 맛질 아니야? 음.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인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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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인기지.